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9 4월 14일 거 1회차 거 동영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차 실기는 동영상은 모두 맞추기 필답은 50% 어렵게 나오면 30%라도 그만 맞아 동영상 다 맞으면 30% 맞으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영상은 특히 모두 맞추는 것이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상문제와 과거 기출 10년치를 다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답안을 암기노트에 작성해서 계속 30번 50번 반복해서 답이 줄줄줄줄 나오게끔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다 1번 뭐 맨날 나오는 거 아니? 그러면 충전하는 가스 어떻게 된 거에요? 1번은 뭐에요? 아아노 아니야? 노란색이니까 뭐에요? 아스찔렌 가스 아아노 2번은 뭐에요? 산녹 산소 녹색 녹색이니까 산소 이걸 녹색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산녹이 나오지 1번이 노랑 이건 녹색이고 3번은 뭐 청이야 청? 2청? 청색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지 이산화탄소 4번은 주황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수주 주황이니까 수소 맨날 이대로 나요 이대로 나요 똑같이 이거 다 맞아야 된다니까 2번은 뭐에요? 이거 자동차 나오는 순간 2번 저 자동차 그림 나오는 순간 얘가 뭐에요? FID 이거 얘가 무슨 검출기요? 검출기 이름 쓰세요 그냥 FID 이거 써도 돼 그죠? 이게 원래는 뭐에요? 수소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요 이런건가? 수소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요 여기서 수소를 빼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요 앞에 수소가 생략된거에요 수소 지금 여기서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가스는 무엇인가? 이것은 특정 가스와의 반응을 이용하다가 수소와 이용하기 때문에 수소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요 이 문제의 답은 수소에요 그래서 수소하는데 또 유식한다고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이건 원자지 차라리 쓰지 말고 그냥 수소 수소 이렇게 쓰면 고맙지 화학식 쓰라고 그랬어요? 수소 했는데 뭐 우리말로 수소 수소가 주로 이게 어디에 가장 반응이 확실하게 메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탄이라네요 메탄가스에 가장 정확하게 반응한다 맨날 나와요 이 이 택시 같은 자동차 그림 보이는 순간 이거 FID 우리말로 이것 같은 수소 메탄 3번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필답이 어려웠는데 동영상 다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 동영상 다 맞으면 50점인데 3번은 뭐에요? 이건 맨날 나오는 거에요 방폭에서 방폭 성능을 손상시킬 거 없으면 일반 공구를 하지 없는 구조 방폭은 방폭 방폭 스패너 방폭 공구를 이용해야 돼 일반 공구를 이용하지 못하라고 아예 구조를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구조 자물쇠식 제임 구조다 이거 맨날 나와요? 이거 암구의 해석 그대로 세 자물쇠식 이게 1번이고 거기서 방폭 구조에서 2b가 뭐냐 이거야 2b가 방폭 등급이겠지 방폭 등급 2b지 방폭 2b 2a 2c는 내합방폭 구조에서 구분해요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합방폭 구조에서의 폭발 등급으로 방폭 폭발 등급 내합방폭 구조에서의 폭발 등급을 얘기한다 여기서 폭발 내합방폭 구조에서의 폭발 등급은 MESG로 최대 맥시멈이에요 안전갭 최대 안전 틈새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최대 안전 틈새 간격을 기준해서 내합방폭 구조의 폭발 등급 그게 최대 안전 틈새 MESG 같은 거예요 이걸로 해서 최대 안전 틈새가 적을수록 좁을수록 위험한 가스지 폭발 등급이 센거지 그리고 폭발 등급을 2a 2b 지금 이거예요 2b 2c 이렇게 세 개로는 최대 안전 틈새 간격이 0.5 0.9인 거예요 암기 할 필요 없어요 0.5면 초과예요 초과 초음이 얘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적은 게 위험하니까 0.5 갖고 와 근데 0.5 뭐예요 초과니까 0.5 이하 이렇게 되나요 이쪽이 더 얘보다 덜 위험하니까 0.9를 따지고 0.9 미만이니까 이상 이렇게 되나요 이거 암기하느라고 0.5 0.5는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초 미 가운데 딱 이거를 2b 로 놓고 2c 는 이하 이상 얘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얘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2c 가 더 위험한 폭발 등급이에요 이런 데 해당하는 가스로 보면 여기가 아세찔렌 수소 같은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가스로 보면 지금 답은 뭐예요 그래서 내합방법 구조에 들어가야 돼 이거 에서의 폭발 등급인데 여기까지 쓰면 부분점수겠지 그죠 그래서 최대한전 틈새가 이 폭발 등급의 2b는 최대한전 틈새 간격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여기까지 0.5 미리 초과 0.9 미리 미만 답을 남겨놔요 아예 응? 계속 나와요 계속 물론 뭐 그럼 2b만 맨날 나오니요 2c 도 2a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4번 뭐 전형적인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 희생양극법 및 외부전원법이네 전위 측정용 터미널 티비라 그래 설치 간격 희외배잖아 전기방식은 희생양극 외부전원 배류법 이거와 이거는 300이고 외부전원법은 500m 간격이고 그래서 희생양극 외부전원법 얘와 얘를 어? 뭐해? 희생양극법 그러니까 지금 희생양극법은 300 외부전원법 500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내 티비 설치 간격은 티비 설치 간격은 희생양극법은 300m 이내 외부전원법 500m 이내 배류법도 300m 이내요 그니까 이렇게 써요 시 배는 300m 이내 외부전원법은 500m 이내 맨날 나와 5번 보는 순간 라인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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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나와 제일 쉬운게 났네 라인마크 얘가 뭐냐 라인마크다 2번 직선 배괄일 때 뭐 구부러진 모퉁이 뭐 이런거 방향 바꾸는데 이런거 말고 그냥 직선 배관 쪽만 설치 간격은 뭐예요 직선 배관에 설치 간격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금 도로 및 공동주택 도로 공동주택 부지한 도로 배관 길이 50m 마당 한계상 암기해야 돼요 더 어렵게 나면 저 뭐 구부러진 모퉁이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이런걸로 쭉 내겠지 또 라인마크 자체 가지고 사이즈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는 거기 가서 하면 돼 라인마크 치고는 제일 쉬운거 문제 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까 필탑이 어렵다 보니까 동영상은 아주 또 쉬워요 지금 그리고 고백 공동주택 이거 바꿀 뭐 그걸 참